헬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헬로윈데이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헬로윈데이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날입니까? 사실은 북구의 켈트족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유럽에서 기독교 쪽에서 행사를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18세기, 19세기의 미국 이주민 사이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학생들이 처음에 한국에 가져오게 되고 특히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 등에서 처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2011년에 즈음해서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파티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10대와 20대들 사이에 헬로윈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국내대 전체적으로는 헬로윈 축제를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태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한테 열광할 수 있는 요소는 분장을 하고 캐릭터를 표현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하나의 축제로 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눌렸던 그런 욕구들이 분출하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헬로윈데이의 연원 그리고 아까 켈트족이라고 해서 유럽에 살던 켈트족도 미국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그리고 일부 나라들 이게 전 세계적인 나라는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켈트족은 잉글랜드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있다가 또 그렇게 많이 확산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가 워낙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힘이 좀 문화적으로 세지게 되면서 또 영미권이 좀 힘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미권에 관계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퍼졌던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 학원이나 또 이런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후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학습 차원이 시작됐고 그런 차원에서 좀 후원을 했던 건데 10대, 20대, 지금 3대 초반까지는 그게 하나의 문화화된 건데 기성세대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화화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로윈데이 날이면 어린 꼬마들이 이웃집을 돌면서 사탕을 그렇죠? 돌면 사탕을 준다든가 그리고 물론 분장을 많이, 무서운 분장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서 하는 그런 퍼레이드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없고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헬로윈데이에서 약간 벗어난 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작은 켈트족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우리처럼 1월 1일이 아니고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섰당 금음이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날이 의미가 있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11월 1일은 그들에 따르면 이제 세상을 떠나간 홀령들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오는 날들을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듯이 맞아들이는 거죠. 맞아드릴 때 이제 홀령들이 사탕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탕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분장이나 복장을 하게 되냐면 세상을 떠난 사람 홀령과 같은 존재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합의를 했을 때 1년 동안 병 안 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을 주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산 사람이랑 소통하고 다 함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가면, 분장 이런 상품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간과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까지도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미국 중심의 헬러윈데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20대 젊은이들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 시절이나 이럴 때부터 헬러윈데이를 접촉을 했고 접했고 그런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헬러윈데이는 우리가 함께 분장을 하고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헬러윈데이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월달이 굉장히 날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명절 같은 게 추석이 있는데 추석은 음력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로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단풍이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것이 우리는 흔히 젊은 세대 하면 스마트폰 많이 하고 SNS 많이 하니까 그냥 사이버 공간에만 갇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로 보면 오히려 디지털에 갇혀 있을수록 대면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연 산업에서도 아레나 공연장이 그렇게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 세대일수록 오히려 물리적 공간에서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렬한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건데 그럼 그동안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제공을 해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헬로윈데이를 왜 갖느냐 거기 그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평론가 방금 그 말씀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젊은 세대에게 헬로윈데이는 성탄절보다 더 많이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하자 이런 날인가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헬로윈데이는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박 인형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호박 인형은 유럽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무를 깎아가지고 그 인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게 호박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랜턴처럼 들고 다니면서 방문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복장도 계속 진화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청년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그런데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갇힌 게 아니고 이태원과 같은 다문화적인 공간에 가서 자기를 표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를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못다한 결핍감을 채우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완화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예측 시점이 약간 좀 빗나간 것이 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말씀은 헬로윈데이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나름대로 함께하는 그런 날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젊은 세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안전한 공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사지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외국인들이 거기서 헬로윈 파티를 시작을 했고 다문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헬로윈 파티와 문화적 코드가 맞아서 거기서 이제 점차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역치를 넘어가게 된 거죠. 지금 13만여 명이 음집했다고 하는데 이태원 공간에서 13만여 명이 과연 가용 인원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접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성에 대한 문제 헬로윈 행사한다 하더라도 어느 공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놓쳐졌다는 점이 아쉬운 것입니다. 김하식 변호가 말씀처럼 사실 아쉬우